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진술이 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서술이 되어있을 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를 유추해서 아시면 좋아요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자세하게 학습자가 학습을 마친 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진술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돼요 뭔 소리야가 아니라 아 이거 학습 목표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일하시면 되는 거죠 학습 목표라는 거는 현재는 할 수 없지만 학습을 다 하게 되면 학습을 달성하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니까 학습 이후에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써도 그 내용이고 저렇게 써도 그 내용이구나 계속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너무 단일 방향으로만 서술을 보시면 좀 다르게 나오면 헷갈려가지고 답을 못 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그 말 저렇게 써도 그 말이구나 라는 거를 잘 좀 이해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단계 보세요 그러니까 한 마디만 더 잔소리 할게요 선생님들 따라서 약간 조금 병행돼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어떤 내용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내 나름대로 좀 채화를 해서 쉬운 말로 바꿔서 알아둔 다음에 정의 쓸 때 쓰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정의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거하고 동시에 있어야 되는 과정은 써져 있는 그대로를 읽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써 있건 써져 있는 그대로를 읽으면서 그 이면에 얘기하고 싶은 거를 내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채화된 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뭔가 이렇게 구조화 자료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그걸로 공부하면 문제를 잘 못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화 자료는 내 말로 바꾼 말이잖아요 내 식으로 바꾼 말이죠 내 식으로 바꾼 말로 쓰면 다른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기출이라든가 문풀이나 아테나 좀 입체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말 써도 똑같고 저런 말 써도 이 말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부터는 좀 다각적으로 좀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